자 여기에서는 원은 빠져야 되겠구요 making이 아니라 to make 그 다음에 ly 빠지고 여기는 s 붙어야 되고 e 이 아니라 dame이 되고 디든이 아니라 원트 그 다음에 ly 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시고 이거는 댐 사업 쓰고 으 으 으 으 자 여기서의 이승 이건 좀 어떻게 뭐 암기를 해야지만 이해가 가능하기도 하겠다 이거는 이승 내용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승 2 4 2색 이거는 이 대절 그 누군가가 그들을 설득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설득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그들한테 사기 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설득한다 누군가가 설득해서 돈 돈 쓰게 하려고 한다 어 이거 요 대절의 내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들 자신을 어 방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는 거야 제기대명사를 써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절 내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단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좀 외워야 될 것 같아 이 이거는 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백 티브가 들어가는건 에즈에즈 원급 비교가 들어가는데 얘가 이 형식 동사고 여기가 주격 보호 몰 된 통화 이스 에즈 에즈 뭐 이런건 상관 없어 이거는 두 배 이상 더 효과적 이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여서 원급 비교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급 들어가야 돼 근데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워즈가 동사가 이 형식 동사여서 그 다음에 여기는 대동사가 들어간 거고 대동사는 원래 비동사는 이렇게 뒤에 주격보호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지 그럼 대동사야 디든트도 뒤에 명사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숙제를 하지 않았다 이런식으로 없어 그러니까 대동사야 근데 여기는 음 여기서 요거를 받아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이 더 좋지 않았다 아 그 다음에 여기서의 댐은 여기서 더 투 메세지 이거를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복수로 그 다음에 보스 뒤에는 복수가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제 또 비동사 이 형식 여긴 주격보호 형용사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컨비엔스가 오형식 동사 이라고 할게 여기가 목적어고 여기가 목적격보호야 그래서 목적격보호 자리는 기본 형태가 투부정사지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설득하기 하도록 의도 되어진 메세지 그 다음에 문장구조를 보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그 다음에 이제 후치 수식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후치 수식의 동사와 목적어고 얘는 다시 또 앞에 있는 메세지를 갖다가 후치 수식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pp가 들어가야 돼 의도된 뭐뭐하기 위해 목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위치가 붙어서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동시에 생략되는 구조가 되어야 돼 warm은 남아있으면 안 돼 위치랑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